그리고 제 방송은 여러분들 별풍선 쏠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소통할 때나 한 잔여 할 때나 쏘시면은 제가 먹는 장면 위주로 채워드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친구들 아 시원하다 뭔가요 이하중에 제스트 쩡은님 3개 올리고 2개 올리고 야 천사님이 114개에요 카운팅은 쩡은님이 하셨는데 우리 또 매니저님 또 영원한 그리고 이번 연도에 회장을 달 것 같은 천사님 고생 많이 하셨죠 매니저로 회장 다르셔야죠 한번 아 이번 연도에 왠지 회장 느낌이 나는 드디어 깐다 방송에 회장을 다르실 것 같은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많이 또 지켜주시고 오늘 또 맛있게 먹을게요 우리 천사님 덕분에 자 그러면은 저는 다시 치킨을 좀 뜯죠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걸 여기다 놓고 포지션을 좀 바꾸자고 포지션 체인지 여기다 포지션을 바꾸고 이게 여러분들 치즈돈가스인데 여기다 놓고 치킨을 좀 더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더워 죽겄네 오늘 괜히 노르딕 패션 한다고 해서 그냥 얼굴이 빨갛게 나오네 그냥 시뻘갛게 쥐독 걸린 거 마냥 오늘 컨셉이야 여러분들 컨셉으로 입고 나온 겸 아 오늘 패션이 그냥 양 한 마리 몰아야 될 것 같아요 폴란드 가가지고 덴마크 가서 잘 둘 한번 씹으면서 이거 작년 상품이라 없을 거예요 작년 상품들이 많아서 없을 거야 친구들아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제가 양념치킨을 진짜 먹고 싶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뻑살인데 어우 뻑뻑해 어우 뻑뻑해 여기다가 양념 뚝뚝 떨어지게 질질질 떨어지게 음 맛있다 입술에다가 양념 틴트 발랐네 음 자동적으로 이게 치킨 같은 거 먹으면 빨개지더라고 빨간 거 먹으면은 아 자동적으로 빨개지던데요 맛있다 야 이거 진짜 오늘 여러분들 재방송 보신 분들은 초과집이나 페리카나 드시겠어요 정말 맛있게 나오네요 제가 봐도 모니터를 하면서 셀카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진짜 맛있게 나가네요 네 음 음 페리카나는 치맛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뭐나 이게 달달한 맛도 있지만은 약간의 한국인 입맛에 맞기 때문에 치맛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잠깐만요 타임 뭔가 깐타피아가 뭔가 잘못 눌렀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나요? 왜 이러지? 오늘따라 컴퓨터도 이상하네 내가 당황한게 친구들아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방송하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 그래? 고마워 오늘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이상해 니네들 말로는 오늘 뭐 롤드컵 때문에 그래요? 롤 멸망전? 그것 때문에 그런거야?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가 아프리카가 뭔가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 가끔 렉이 있고 이런거는 워낙 아프리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한수가 많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대요 오늘 먹방도 못할뻔 했거든요 맛있다 깐타 대세님도 쓰고 고맙습니다 벅살들이 많네요 깐타 뼈만 목이 막히게 막 벅살들이 막 많네 그러면 다시 바삭한걸로 가지 다시 나머지 돈가스하고 쫄면하고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입좀 닦고 갈게요 우리 친구들이 입에 또 빨갛게 묻었다고 해서 입좀 닦고 갈게요 친구들아 이렇게 됐나? 손좀 닦고 한잔만 하면 돼요 뭘 세잔하라고 지랄들이냐 한잔만 하면 되지 여기다 또 따라놓고 여러분들 저 금요일날 방송했어요 원래 잡채밥을 했는데 그때도 아프리카 이상해져서 녹화가 안들어간 겁니다 특히 우리 유튜브 친구들 금요일날 녹방이 안올라가서 서운했죠 했습니다 아프리카가 저를 괴롭혀요 예 요즘 따라 먹방 꼭 배달오면 오류가 나서 저 다 했어요 했는데 짜증납니다 지금 저도 짜증나요 아프리카가 오류때문에 그 잡채밥 먹방을 못올린거에요 유튜브 친구들이나 녹방보시는분들 생방 못보시는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젓가락 하나면 더 까지 새롭게 젓가락 하나 까서 이 치즈돈가스가 이제는 늘어붙었네 이렇게 늘어붙었네 이거를 그러면은 소스 찍어서 먹으면은 좀 살아나거지 이렇게 이렇게 소스 이렇게 찍어서 음 맛있다 그치 우리 천묵이가 잘하네 우리 천묵이는 왜 형한테 오늘 개시를 왜 남자새끼가 두렵게 뽀뽀를 하냐 고맙긴 한데 음 아니 제가 경력 개시를 했는데 천무가 왜 뽀뽀했냐 형한테 이상한 놈네 아 형이 오류나가지고 안쓰러웠어? 맞박에 뽀뽀주려고 하는겨? 왜 왜 왜 뽀뽀 왜 안겨 인마 삼삼단계가 뽀뽀인지 몰랐어? 에라이 찌불하려면 거짓말하네 할말 없으니까 이 새끼 알고보니 개이라며 이 새끼 알고보니 개이라며 이 새끼 그냥 알고보니 이태현 프리덤이라며 홍석천씨 친구고 할말 없으니까 누가 모르냐 그거를 핑계 오지네 음 거짓말치네 굳이 삼삼삼개 뭐 말고 삼백개 쏘고 삼십삼개 쏴도 됐었는데 야 개이요 쟤? 안익었지? 그래 우리 첨우기는 개이가 안익었지? 그래 우리 첨우기는 개이가 안익었지? 우리 첨우기는 개이가 안익었어? 응 자 여기 이렇게 또 시란데 이게 굳어서 그래요 친구들 지금 시간이 지어서 음 굳어서 그래 굳은거는 이렇게 또 소스하고 뭔가 띠드스틱 굳은 느낌 나네요 음 음 맛있다 오늘 대체적으로 고도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치즈는 여러분들 바로 먹어야 돼 이 와중에 또 터키 봤어? 항상 이렇게 터키 봐 애기들이 그냥 귀여워 죽겄어 새로 들어오신 분들마다 저걸 발견하니까 되게 웃겨요 귀여워 제 방송은 항상 이게 저거가 이렇게 뻔히 보이는 건 아닌데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소스 또 찍어먹고 쫄면하고 음 맛있다 깐타가 이무셨으니까 좀 어려 보여요? 고맙습니다 그냥 쓰고 나와야겠네 옛날에 한번 발견하고 뒷차트 넣고 계속 봐 음 다 좋아 여기 피클도 있네요 네 피클 근데 애가 진짜 모자를요 2년 전만 해도 한 번도 안 썼었어요 스무살 들어와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도 모자를 안 썼는데 그냥 모자가 어느 순간에 안 쓰고 사니까 아 뭔가 뭐 허전한 거야 아 내 인생 한 번인데 모자 안 쓰고 더군다나 20대면 팔팔한 청춘에 모자도 패션의 아이템인데 좀 써봐야 되지 않겠나 2년 전부터 쓴 거예요 저 한 번도 안 썼었어요 방송 초기 제가 4년 됐는데 초기 때는 지금 정말 모자를 안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2년 전부터 모자를 쓰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모자를 샀죠 나도 처음에는 모자가 선입견이 있어서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안 써버릇하니까 근데 모자는 다 어울리는 거 같아 저처럼 대가리 큰 사람도 음 유에라도 쓰고 이것도 쓰고 모자 한 번 도전해 보세요 갑자기 모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정말 모자를 근래에 썼는데 되게 많이 샀구나 이건 작년에 산거라 요번 년도는 한물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먹었네 쫄면만 먹고 친구들아 이거 쫄면만 먹고 치킨을 올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단무지만 이빠이 좋네 이 사람들 아 단무지 아까워 쫄면만 좀 먹고 쫄면만 좀 먹고 이거 쫄면 술 조금씩 배 부르죠 저도 저도 사람인데 뭐 먹으면은 부르죠 짜랄라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이거 쫄면이야 쫄면 약간 라면 수프 느낌도 나고 쫄면 맛있는데 응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 쫄면 깐타형 집에서 모자 쓴 머리에 땀 안 차냐고? 안 차는데? 응 방송이니까 쓰고 있는겨 친구들아 니네도 야 누가 내 먹는 거를 한 그래도 천명 정도 본다고 생각을 해봐 막 500명 이상 그러면 나름 신경 쓰잖아 컨셉이여 혼자 할수록 안 수겼대 혼자 할수록 안 수겼대 쫄면에다가 김밥 먹으면 맛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김밥도 먹고 싶었는데 왠지 치킨하고 김밥은 뭔가 어설픈 거 같아서 돈까스를 시킨거야 쫄면 만두가 들려 거기가 유명하잖아 아 이름 뭐였지? 심포우리만두 응 거기에 튀김만두하고 쫄면 만두 조합해서 먹는 거 진짜 맛있는데 심포우리만두 심포우리만두 응 거기에 튀김만두하고 이렇게 쫄매 명인만두도 맛있어 응 명인만두 인정 맞아 명인만두도 쫄면하고 먹으면 개꿀이지 약간 매우니까 여기는 단무지하고 피클만 되게 많이 남았네요 명인만두가 가장 나아 오늘 정말 내가 빨리 먹었네 이제 치킨 조금밖에 안 남았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소통합시다 우리 분방친구부터는 우리 친구들하고 여기다 놓고 소통하는 먹방을 진행을 할테니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페리카나 치킨하고 오늘은 배 터지는 돈가스 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 벨로 여기다 좀만 뒀다 이야 이 와중에 간만에 우리 혜용친구가 아이고 센스 넘쳐요 그쵸? 제 방송에 이런 올래가 많아야죠 이 와중에 후이님도 또 올래 아 또 두 분이 연속으로 올래를 알려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닉네임 호희희희님 그리고 까따헤용이 아 두 분아 제가 그냥 하트 실하게 하나 드릴게요 빵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센스있는 두 분 때문에 왔다가 그냥 방송 재밌게 더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참 제 방송에 타이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타이밍 정확하게 또 맞춰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혜용이는 되게 오랜만이네 혜용이는 그동안에 올해를 많이 안 쏘긴 했지 한동안 쏘다가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아침에 봤었냐구요 네 우리 범수팡님 아침 제가 방송을 오늘 했었는데 잠깐 봤죠 범수팡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 닮았어 친구들아 닮은 사람 보고 얘기요 안 닮았어 떠덕님 쏘셔도 돼요 이제 음 이제 쑤셔도 돼요 네 이제 쏘셔도 됩니다 네 쏘셔도 돼요 네 쏘셔도 됩니다 이제 쏘실 분들은 쏘셔도 돼요 이제 슬슬 먹는 장면을 많이 살렸으니까 떠덕님이 이 와중에 가운팅인데요 네 뭔가 4개 올리고 3개 올리고요 떠덕님 뭔가 칼을 뽑으셨어요 엑스탈리보를 뽑듯이 자 과연 그녀의 선택은요 1개 올리고요 떠덕님 요즘 큰손인데요 곧 이ёз게 머 interpret Brian recent 또 몇일대 넷살이에요 forbź 와 떠덕님 클라쓰구조 원동 대단하십니다 1111개가대 방송에서 나옵니다 Tunyim 떠덕님 대단하십니다 혼복 sambar 내다리를 저한테 드리부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떠덕님이 쏘신다고 하시더니 현하게 한번 냅다 질러주시네요 재방송의 내자리 카운팅은 사랑의 풀송 그 다음에 후진 리액션 그 다음에 태일이 리액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풍 리액션이 있습니다 선택은 떠덕님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떠덕님 그렇죠 예비열열이세요 올 랜가요 패스인가요 오늘은 쉬신다고요 고맙습니다 떠덕님은 역시 짱 짱 떠덕님은 그냥 내 사랑이야 진짜 뭐 최고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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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를 늘 설레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즘에 막 맨날 오시고 저 맨날 기다리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쉬라고 하시네요 캠을 바꿀 생각이 없냐고 캠은 아프리카 친구들하고 똑같은거 써 보통 아프리카에서 쓰는 캠이 C920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BJ들이 화질 차이가 나는 가장 첫번째 이유가 조명이에요 조명 제가 조명을 저렴한거 쓰긴 해요 제가 조렴을 조명을 뒤에 이케아 조명 하나하고 여기 앞에 5만원짜리 조명 2만원 5만원 5천원짜리 조명 쓰니까 여캔방 조명이 보통 내가 알기로 한 70만원 막 30만원 넘는다고 하거든 근데 조명 문제에요 조명 문제 근데 그정도까지 할 필요 있냐 내가 그렇게 뿌샤지해서 뭐해 조명 문제야 거의 100만원도 가고 그러지 이하중에 벨로님이 또 카운팅인데요 잠깐만 어린친군데요 잠깐만요 빨리 올리구요 먹어야 되는데 자 과연 벨로님이 또 한번 또 5월에를 터뜨려주십니다 이것도 남성분이면은 하 이분 노린거 같은데요 깐타비야 깐타야 안훈들고 뭐하냐 그냥 아주 먹었으면은 한번 좀 소화 좀 시켜야지 난 나 수아 난 나 수아 난 Africa